지난주에 한국 친구와 같이 극장에 갔습니다. 매표소 앞에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. 표를 사려고 한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. 그런데 바로 우리 앞에서 표가 매진되었습니다. 정말 화가 났습니다. 그래서 기숙사로 돌아온 후에 한국 친구와 같이 인터넷으로 영화표를 예매했습니다.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니까 매표소에서 사는 것보다 편리했습니다. 다음부터는 꼭 인터넷으로 영화표를 예매해서 영화를 보려고 합니다. 지난주에 한국 친구와 같이 극장에 갔습니다. 매표소 앞에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. 표를 사려고 한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. 그런데 바로 우리 앞에서 표가 매진되었습니다. 정말 화가 났습니다. 그래서 기숙사로 돌아온 후에 한국 친구와 같이 인터넷으로 영화표를 예매했습니다.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니까 매표소에서 사는 것보다 편리했습니다. 다음부터는 꼭 인터넷으로 영화표를 예매해서 영화를 보려고 합니다. 지난주에 한국 친구와 같이 극장에 갔습니다. 매표소 앞에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. 표를 사려고 한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. 그런데 바로 우리 앞에서 표가 매진되었습니다. 정말 화가 났습니다. 그래서 기숙사로 돌아온 후에 한국 친구와 같이 인터넷으로 영화표를 예매했습니다.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니까 매표소에서 사는 것보다 편리했습니다. 다음부터는 꼭 인터넷으로 영화표를 예매해서 영화를 보려고 합니다. 다음부터는 꼭 인터넷으로 옮길 수 있는 거에요.